현재 한국에서 온 사람들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나 지역 80곳 정도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갈 때 받는 심사를 강화하는데 한국에서 출국할 때 또 미국에 입국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준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강화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비행기 탑승 전뿐 아니라 미국에 도착한 뒤에도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중으로 증상 여부를 확인해서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특정 국가를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고위험 국가에는 한국과 이탈리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입국 제한 같은 추가 고강도 카드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노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든 미국행 항공편 승객에 대해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을 경우 탑승을 거부하고 환불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서부 워싱턴주에서는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 뉴욕 등 동부 지역에서도 잇따라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대선 국면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형입니다. 일주일의 기상 일주일의 기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